안녕하세요. 취미있는 다육식물입니다. 여기 3개의 다육식물을 갖다 놨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물음이에요. 여기 가까이 이런데 보면은 얘가 지금 물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고 있어서 한번 사볼거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물러서 들어오고 있죠. 이 아이는 완전히 도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제가 믿었는데 얘는 이렇게 손으로 떨어지지도 않는 애예요. 그래서 이걸로 파야 돼요. 얘를 파서 한번 뿌리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요. 여기 땅에 붙는 부분이요. 여기가 물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러서 오늘은 그냥 파보고 그래서 점검을 해보려고 지금 뿌리는 굉장히 좋지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물음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걸 잿빛 공팡이병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물음병이 뭘로는 항상 한방에 훅 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숨어있다가 안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훅! 공격이 들어오네요. 다음 여기 비슷하네. 자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얘도 여기 생얼이 있고 철화이 있고 굉장히 수영도 예쁘고 그런 아인데 제가 위에만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얘 밑에를 봤더니 요 밑에가 또 까만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밑에 까만 곳부터 또 물음이 쳐들어오는가 싶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뿌리가 엄청 좋은데요. 얘가 다 들려요. 이렇게 한 그릇이 다 들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뿌리는 좋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물음이 많이 오는지 지금 얘뿐만이 아니거든요. 얘는 진짜 뿌리가 엄청 좋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물러가고 있죠. 안쓰러운지도 네. 지금 카메라우먼께서도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그리고 이쪽도요. 이쪽도 이렇게 지금 까만 애들이 조금씩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음을 숨어서 해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서 해요. 그래서 숨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발견될 때는 이미 늦었어. 이제 수습을 못하죠. 이미 늦어서 여기를 다 도려내야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완전히 보내야 된다든지 여기는 완전히 거의 보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물음이 많아서 속상한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이거 샤넬 샤넬 젤리인데 이렇게 지금 잘라고 했어도 지금 이렇게 물음이 계속 와서 이게 전조예요. 이게 약간 노란빛으로 변하는 것이 전조 증상이더라구요. 그러면 얘는 내일 오면 또 물음이 차있다는 뜻이죠. 물을 차는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워서 못 잘라도 내일 오면 어차피 물 차라이 이렇게 하면 남는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한 1년을 회복해야되요. 그리고요. 얘도 페라가모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얘도 이제 물음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윽 안내려지네요. 조금은 내렸죠. 네. 조금씩 나왔네요. 얘가 굉장히 예쁜 애인데 얘도 물음이 와서 이러고 있고 저도 제꺼 점검을 해야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카시오 적금이요. 얼굴부터 이상하죠. 네. 얼굴부터 지금 생장점도 이상하고 아이고 뒤에도 벌써 물 차려고 준비중이네. 여기 전조가 있죠. 네. 그럼 이런 애들은 어차피 다 전조가 있어서 떼내면 얘도 요만큼밖에 안 남을 거 같대요. 아유 진짜 무릎이 이렇게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물음 상태가 어떠신지 얘네가 꼭 이렇게 숨어서 오니까 잘 지켜보시면 이렇게 들쳐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으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구요. 내일 처치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 끝. 끝.